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어느 시편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한 편을 읽어보면 또 독특한 그 시편에 담긴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 시편 134편의 중요한 구절은 첫 번째 나오는 밤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레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언제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담당하는 레윈들이 낮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밤에도 다 잠이 든 밤에도 그들은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그 레위인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의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 골면이 그저 단순히 밤중에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 낮이나 밤이나 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밤에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것을 탁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 밤에 드리는 찬양이 주는 특별한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가 울려날 때 그리고 다 잠이 든 밤에 성전에 이제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전히 그 깜깜한 밤에 성전에서 성전부를 밝히고 오직 받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찬양이 울려나는 것을 듣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찬송이잖아 밤에 드리는 찬송이 주는 특별한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 영혼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 그와 같은 밤을 만났을 때도 찬양하라고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밤을 만납니다 때때로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어떤 때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서 다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답답하신 하나님 같은 이런 영혼의 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도 누구나 다 거치게 됩니다 그와 같은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편 기자는 마치 밤에도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자가 있는 것처럼 밤에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내기 힘든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셨어요 자 이와 같은 깊은 밤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그 성도님의 메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답답한 처지에 빠졌을 때 시편 기자는 성소를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소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치성소를 말합니다 곧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밤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낮과 밤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몰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배경에 되어진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일과 관련된 것을 다 알고 나면 사실 밤이고 낮이고 구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마 밤과 낮에 구분이 없으실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낮은 낮대로 은혜가 있고 밤은 밤대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은 낮인 것 같고 지금은 밤인 것 같은 거죠 사실은 밤에만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 밤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의 삶은 고난이 많았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때대로의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밤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겪어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만났을 때 아 이 밤에는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밤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데 그 핵심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훨씬 잘 살았을 텐데 한 번만 다시 살아본다면 나는 훨씬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는 그 영화 주인공의 집안의 남자들에게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영화의 스토리 줄거리입니다 어느 날 그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회사에서 가장 친한 친구 동료 변호사가 그 직장 상사로부터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아주 부당한 그런 꾸질함을 듣는 불쾌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너무 다른 일에 열중하느라고 자기에게 음료수와 그리고 샌드위치를 준 그 점원에게 눈길 한 번도 주지 못하고 그냥 먹을 것만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히 열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 역사 안을 막 죽죽을 하고 달려서 겨우 기차를 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옆사람이 아주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바람에 너무너무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 그렇게 탄식하는 그날을 보내고 그날을 다시 살아보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 동료 변호사가 직장 상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받는 장면에 이 주인공이 종이에다가 바보라고 써가지고 그 직장 상사 보지 못하게 동료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직장 동료가 그걸 보고 속으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받아들고 그 편의점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미소를 띄고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줍니다 그 점원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기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차역 안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단순히 뛰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옛 아주 고색창련한 그 옛날 기차역에 아름다운 그런 원형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 역사 안을 즐기면서 뛰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저녁에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올 때 옆에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것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자기도 박자를 저어가면서 그렇게 그 음악을 같이 즐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요 자 똑같은 날인데 똑같은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한 번 다시 살아보니까 그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수 없지요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면 그냥 정말 슬프고 탄식만 나오는 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면 전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2절 말씀에 성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밤에도 찬송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밤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여러분 밤에도 찬송하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다 잃어버려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함께 계시다면 낮이고 밤이고 우리에게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낮은 낮대로 은혜가 있고 밤은 밤대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 같이 계시면 되는 거죠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밤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충동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가난도 떠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산다고 밤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그의 삶 속에 밤을 지나게 마련입니다 때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때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에서 더 어려움도 겪어야 한다면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고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찬양을 불러내십니다 어느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모님은 다치기만 했을 정도지만 안타깝게도 어린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신학교 동기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왜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그저 넉넉고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그렇게 살았을까 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올 수는 없지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대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이제는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사 깨닫는다 아픔을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기도로 함께한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이제는 아픈 자의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이 교통사고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모님에게 많은 그 신학교 동기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의 그 믿음 그 고백에 다들 존경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동기목사님 한 분이 댓글을 달아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아픔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웠던지 남몰래 흐르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에 고인 듯 하였다 나에게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어보았다 그날은 종일 울었고 그 중간은 매일 울었다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리고 그 목사님 안에 슬픔의 극한 고통에서부터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무서운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밤을 만났을 때에 천국이 뚜렷이 보입니다 평소에 낮과 같은 때에는 사실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천국인 줄로만 알고 삽니다 그런데 밤을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무언가 상실했을 때 실패했을 때 갑자기 천국은 굉장히 가까이 다가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놀라웠게 열리는 거죠 미국의 어느 송도가 여행을 하다가 주일 아침을 맞았는데 그 가까운 아주 작은 교회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교인 수가 열다섯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회중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찬양이 뜨겁고 기쁨이 넘치는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만약에 그 예배 회중을 보지 않았다면 뭐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도 되고 또 참 믿어지지도 않아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은사를 나누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은 뜨겁고 기쁨이 넘치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가 열정적이십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첫 예배 드리는데 교인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첫 주일 예배 때 기도서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기도 문장이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왔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예배 때마다 온 교우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또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말해 주었고 그리고 목사님도 정말 그 눈을 뜨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했던 거죠 밤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에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많은 하늘의 증인들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 받고 함께 찬송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눈이 뜨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밤을 지날 때 그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더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무지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갇혔는데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깊은 밤에 감옥에서 매를 맞은 몸으로 바울과 신라가 이상하게 마음의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 예수님 때문에 그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빌리포 감옥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로 모든 순간에 찬송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찬송은 천사들도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깊은 밤중에 그렇게 부르는 찬송은 천사들이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천사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밤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아주 짧은 백년도 한다는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만 고난도 겪고 밤도 지나는 일을 겪는 우리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 밤에 부르는 찬송은요 알고 보면 축복이에요 기회에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시겠냐 그 빌리포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천사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늘에서는 어떤 찬송이 함께 불러졌겠어요 그러니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빌리포 간수장이 달려와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빌리포 교회가 세워졌어요 밤중에 찬송했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밤을 만났을 때 찬송한다고 이 땅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요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그때 첫 번째 만났던 연대장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관에서 부대 갔을 때 연대장, 사단장 이런 지휘관은 겁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지 그 사람은 두려운 일도 없는 줄 알았고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무 연안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보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 그 지휘관들이더라구요 병사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 부대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어느 보초서는 어떤 철책선 하나가 뚫리는 일은 없을까? 부대 성적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더라구요 부대에 어려운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부대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참 난감한 처지였어요 그래도 제가 군목인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야간 우리 초병들에게 커피를 타서 위문활동을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한밤중에 커피를 타가지고 군중병과 함께 부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대장 관사를 지나가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밤에 연대장 관사에서 누가 노래를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대장님이세요 관사 뒤뜰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군중병과 함께 그 관사 옆에서 멈춰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게 갑자기 느껴졌어요 부대의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아 이 연대장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그냥 마음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찬송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정말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부대의 그 어려움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가고 또 그 연대장님은 나중에 진급까지 해서 장군도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낮을 보내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밤을 지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밤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합니까? 밤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잖아요 지금 밤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서 있잖아요 주님을 송축하여라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밤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은 밤을 지나가게 허락하신 것은 밤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밤을 지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망의 음체만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푸른 초장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